매일 2분 운동으로 해서 팩트로 이걸 리얼로 2달 만에 8kg가 빠졌어요. 이것만 했는데 2분만 했는데? 정확하게 딱 2분만 하시고. 저희도 좀 배워보면 안 돼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2분 운동이요? 그냥 등, 어깨, 엉덩이 붙이시고 그다음에. 투명자 같지 않는 거네요? 그거 기대기만 하면 편한데? 스쿼트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. 이거 한 15개 해야 된다, 몇 개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. 노래 하나 트고 후렴구 가기 전까지만 보여주시면 돼요. 그럼 뭐 틀어드릴까요? 노래 틀어드릴게요. 셔터요. 그 노래가 되게 짧아요. 내 무릎 라인이랑 발 끝을 맞추셔가지고. 셀럽 파이브, 셔터, 부터, 셔터. 그렇죠. 진짜 생각보다 좀 힘들긴 한데 하루는 30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. 벌써 온다? 언제까지 해요? 너무 아파요. 30분 지났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올라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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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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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 정도로 하시고 너무 힘들죠? 진짜 힘들다. 너무 아파. 인중에 땀나요. 지금 땀났어. 그리고 의자 하나만 주시겠어요? 다른 게 또 있어요? 네. 플랭크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플랭크 자세로 하고 엉덩이 내리시고 등을 이렇게. 등을 말아올리니까? 네. 등을 말아올리니까. 이거 30초. 30초요? 네. 그럼 해봐요. 봤으니까 됐죠? 뭘 해봐요. 한번 해볼게요. 예? 뭐에 관심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를. 엉덩이 내리시고 올리세요. 끝 끝 끝 끝. 끝 끝. 아 이거 그래도 아까. 그거보다 낫죠? 아까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. 복근이 있으세요 지금. 코어가 있으신 분들은.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시잖아요. 저는 1분씩 하거든요. 저도 이제는 1분씩 해요. 30초 하다가 1분. 저도 1분 할 수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저도 1분 할 수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원래 운동 신경이 좀 걸려. 잠깐 잠들었었어요. 아. 허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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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1분씩 하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허세가 있으시네. 잠깐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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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